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두 한 건 모두 130여 명 찬성에 140여 명 반대로 찬성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도 높은 발언으로 체포안의 정당성을 역설했지만 체포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대한 반발과 두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방탄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검찰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했는데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차 열릴 수 없게 됐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돈봉투 의혹에 이어 전당대회 경선의 자금 흐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됐습니다. 투표한 293명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40명이 채 안 돼 의결 정족수인 147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표결에 앞서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의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동정에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0분가량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영장심사를 피하게 된 두 사람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선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회의원의 풀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략했던 것이 새빨간 권위반인 것이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선구였다. 윤석열 정부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연이어 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 분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특권 포기는 양쪽에서 다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반대를 한 겁니까? 네, 일단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 현황부터 좀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체 299명 의원 가운데 293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 소속 의원 113명 중에 구속 수감된 정창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서 당론으로 창선표를 던졌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도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찬성했다 이렇게 표결 이후에 공지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출장을 간 의원 제외하고 164명이 모두 참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진 건데 그래도 따져보면 여기에 찬성표도 들어있는 겁니다. 네, 두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145명, 이성만 의원 155명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줬습니다. 당론대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다면 민주당 의원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민주당은 일찌감치 자율투표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두 의원,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탈당을 했고요. 또 검찰은 동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20명가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당론을 찬성 또는 반대로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거 반대표를 던진 배경에 우선 두 의원이 여야 막론하고 부결표를 호소하면서 읍소한 게 동정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표결 직전 한동훈 장관의 바로 이 발언도 민주당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장관 말을 보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들, 한 2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니까 표결에 참여하니까 공정치 못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실제로 20명 정도가 지금 반대항으로 나오고요. 어쨌든 투표 직전에 의원들이 마음을 정했다는 건데 그전에는 그럼 민주당 기준은 어땠습니까? 마침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도 나왔었습니다. 먼저 두 의원과 같은 지역구인 인천 출신 의원이나 검사 출신 의원들이 두 의원의 반론권 보장해줘야 한다.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들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뤄진 전당대회 이슈에 또 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구속이 필요하냐 이런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구속 필요성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의원들이 많았던 걸로 저희는 취재를 했었습니다. 반대표를 전진의 의도나 심정이 어땠든 간에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방탄 논란도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선 기사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표결 이후에 바로 방탄이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당내 이슈로 분위기 좋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은 정치 공세 소재라는 점에서 분명히 악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호인권으로 당 쇄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이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장 인사 문제마저 잡음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그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이 어느 정도 정리될 걸로 예상됐었는데 또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겸직 문제도 당 쇄신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정의원이 원내 지도부 결정 따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면요. 검찰은 애초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였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조사해야 하고요. 또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 측은 증거를 보강해 정해진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국회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167석의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대처하면 체포동의안을 막아낼 수 있지만 국민적 비난을 우려해 표심이 나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새로운 혐의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 장관은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두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의 추가 정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망신 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라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라 반발했고 이 의원도 막무가내식 인신 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신에게 청구된 영장도 입장문과 함께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2021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의원들에 대한 현금 제공을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만 경쟁후보 캠프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데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